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에 건강 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는 소설 속 젊은 청년 프레드는 연인에게 이런 말로 청원을 하죠 나는 일생 동안 함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바로 그 여성입니다 그래요 사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 한마디에 감동하고 또 그 한마디로 평생 동안 위로받으며 생활에 나가죠 다른 이에게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말 그런 훈훈한 말들이 널리 그리고 좀 더 많아질 때 우리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광덕안정안위원 동자기수점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 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오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 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미니 강의 주제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허리나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다리로 뻗치듯이 아픈 질환이죠 좌골신경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제 주변에도 좀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내가 좀 신경통이 있는데 의사 얘기를 들어봤더니 좌골신경통이다라는 얘기 들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좌골신경통은 많은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사람들도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익숙하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좌골신경통은 요통이랑 서로 혼동이 되어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요통은 허리에 국한되어서 아픈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좌골신경통은 허리나 엉덩이에서 시작을 해서 다리로 뻗치듯이 아픈 것을 말합니다 좌골신경통을 우리말로 순화해서 궁둥신경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좌골신경통은 엉덩이 깊숙이 지나가는 좌골신경에 신경통이 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좌골은 의자나 바닥에 앉았을 때 바닥에 닿는 부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허리뼈 아래에는 엉치뼈 옆으로 날개 모양으로 있는 장골 그 다음에 음부를 둘러싸는 치골과 함께 골반을 둘러싸는 골반뼈를 이룹니다 좌골신경은 좌골 안쪽으로 제4허리뼈부터 제3엉치뼈에 걸쳐서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뿌리들이 모여서 만드는 말초신경으로 몸 전체에서 가장 길고 굵은 신경이거든요 좌골 안쪽을 지나서 다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좌골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제2,3,4 허리뼈의 신경뿌리들이 모이는 넓적다리신경과 함께 다리의 가장 중요한 두 신경 중에 하나입니다 넓적다리신경은 넓적다리에 앞쪽으로 내려와서 안쪽 단지에서 끝나는 신경이고 넓적다리신경을 제외한 모두는 실질적으로 좌골신경이 지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이 신경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통증이 나타날 때를 말하는 건가요? 신경통이 무엇이냐면 우선 외상이나 뼈나 근육이 다치거나 아니면 감기몸살로 발열이 있을 때 생기는 통증은 정상적인 생리 반응으로 몸통증이라고 하는데요 아, 몸통증이요? 네, 염증의 신호를 감각신경이 받아서 통증을 느끼는 것이죠 이와는 다르게 신경 자체의 병이 발생을 해서 신경에서 자발적으로 비정상적인 통증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신경병증성 통증, 줄여서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신경통의 통증은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고 상대적으로 몸통증에 비해서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신경에 병이 생기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좌골신경통의 경우에는 대부분 신경이 압박이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신경통이라는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성적으로 지속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신경통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네, 좌골신경통이 발생을 하는 원인은 과로 또는 불안정한 자세, 인체의 냉증, 차가운 음식의 다량 섭취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불안정한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좋지 못한 자세를 오래 지속을 함으로써 허리와 엉치 등을 지탱해주는 근육 또는 관절이 약해지거나 염증이 발생을 하면서 좌골신경통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좌골신경통은 주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사무직이나 운전기사, 은행원, 수험생 등에서 흔히 발병을 하고 40대에서 가장 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요추추관판탈출증, 퇴행성추관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이상근, 증후군 등도 좌골신경통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종양이나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근육 등의 구조물에 의해서 좌골신경이 눌리거나 좌골신경 자체의 손상이나 염증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좌골신경은 요추 4번, 5번, 그리고 4번, 5번 신경과 천추 1번, 2번, 3번 신경이 모여서 형성이 되는데 이들 요천추신경이랑 관련된 추관판탈출증이나 흔히 말하는 디스크죠 척추관협착증 이런 것들이 증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말씀 중에 유난히 좀 40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여성분들과 남성 비율로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이 더 한의원에 많이 오시나요? 주로 여성분이 더 많기는 한데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40대라고 하는 것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젊은 분들도 많이 있나요? 젊은 분들은 많지는 않아도 계시긴 계세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앉아서 일하고 수험생들도 앉아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증상이 좀 어떻게 나타나나요? 좌골신경이 압박이 되면 좌골신경을 따라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 등의 신경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주로 다리 저림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당기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뜨겁거나 차거나 이런 듯한 이상 감각도 나타나게 되고요 엉덩이 통증 혹은 저림 이런 것과 다리 저림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열감이 있기도 하고 냉감이 있기도 하고 감각이 이상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좌골신경통이죠 통증의 양상은 엉덩이가 뻐근하게 아프고 쏘는 듯 하면서 다리로 내려가면서 저리거나 화끈거립니다 허리를 구부릴 때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심해지고 서서 작업을 하면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서있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또한 다리를 움직이거나 기침, 재채기, 용변을 보면서 힘을 줄 때도 통증이 더욱 악화되기도 합니다 간혹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근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 발까지 화끈거리고 발가락 감각이 둔해지는 그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약간 이 통증이 왔을 때 허리를 구부릴 때도 좀 아프고 서 있을 땐 더 아프니까 혹시 내가 디스크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료법이 참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에요 보통은 허리가 아프면서 허리만 아픈 경우가 생각보다 적고 엉덩이까지 아프다든지 허벅지 후면 동반에서 같이 아프군요 대부분 그렇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볼 수가 있어요 또 흔히 말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발가락 감각이 좀 이상하다거나 발이 시리다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고 그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허벅지 종아리 발 이런 쪽으로 호소하는 증상들이 좌골신경통이나 허리 디스크랑도 관련이 있죠 그렇군요 치료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치료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크게 나누면 비수술적 치료랑 수술적 치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비수술적 치료는 통증을 줄이는 약재를 먹는다든지 스테로이드 주사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신경 뿌리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침상 안정을 시키고 견인 치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침상 안정과는 반대로 운동 등의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시도하기도 하고요 주로 사용되는 약물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나 근육이완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경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로 항경련제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이거 말고 수술적 치료는 탈출된 출간판 조각을 제거하거나 신경 뿌리가 나오는 척수 사이 구멍에 좁아진 것을 좀 넓혀 주어서 좌골신경통이랑 그것과 관련된 신경학적 장애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으로 허리 통증의 완화를 1차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이냐고 하는데 일단 수술의 목표 자체가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신경의 압박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쪽이 있기 때문이고 수술은 회복 기간의 단축이나 등의 단기적인 효과는 뚜렷한데 수년 이상의 경과를 보았을 때 비수술적 치료 받은 이런 군과 비교를 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는 다양한 수술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아직 특정 수술법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우월한지 그런 것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므로 평균 1에서 3%의 출혈, 감면, 경막 손상 등의 수술 합병증을 포함해서 수술로 가질 수 있는 이득과 또 위험성 이런 것을 치료자인 의사와 상의를 하고 판단을 좀 잘 해보시고 최종적으로는 환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군요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답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럼 한방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참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네 자골신경통의 치료에 있어서는 원인이 되는 질환을 정확하게 간별을 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자골신경 주위에 조직염이나 이상근, 중후근 등으로 인한 통증이라 하더라도 네 마치 허리디스크와 그 유사하게 엉덩이 통증이 있고 다리 저림이 나타나고 거기에 허리 통증이 동반된 경우라면 허리디스크와 거의 구별하기가 어렵고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발병 초기에 충분히 안정을 취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의 호전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치료는 좌골신경을 압박하는 부위가 허리 부위인지 아니면 둔부위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좌골신경통의 발병이 오래된 환자의 경우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해서 다리 근육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사실 근육 재생을 위한 치료도 병행해서 실시를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경우는 다리 양쪽의 두께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런 경우도 많이 보는데 그것이 이제 오래되면 치료도 좀 더 잘 안되고 오래 걸리고 걸음이 좌우가 좀 쩔뚝 거린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 다리도 같이 치료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은 우선 침과 부항으로 뭉치거나 이제 긴장된 근육 이런 것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는데 침치료는 통증 부위에 바로 자침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손끝과 발끝에 지한 오수혈을 자극을 해서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끝과 발끝으로 하는데 좌골까지 이렇게 신경이 전달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그게 이제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위치혈이라고 해서 아픈 곳과 멀리 있는 곳에 혈자리를 자극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원래는 기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것은 원리는 격락에 있어요 격락을 조절을 하는 것인데 네 허리나 엉덩이로 지나가는 격락 쪽에 손 끝에 있는 까지 다 이어지거든요 발끝까지 네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부 장기의 균형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면서 통증을 치료를 하는 것이 특징이네요 어떻게 보면 한방의 특징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오수혈을 자극하는 치료 중에 유명한 것이 사암침이나 체질침 이런 것들이 주로 아픈 부위는 치료를 하지 않고 네 다른 곳을 치료를 하죠 그렇게 하고 좌골신경통의 경우에는 특히 엉덩이에 있는 환도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 네 길이가 긴 장침으로 깊이 자극을 주는 치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침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엉덩이 근육이 두껍기 때문에 네 가장 깊숙한 곳에 좌골신경이 지나가거든요 네 좌골신경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굵고 깁니다 아 아까 말씀을 들었었는데 네 네 우리 몸에서 가장 굵고 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부를 해보면 굉장히 두꺼워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장침으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침이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면 찌릿한 그런 전기가 통하는 그런 느낌이 발끝까지 나거든요 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치료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근육이 뭉침이 생긴 곳이 풀어지지 않고 지속이 되면 주변 신경에 부종이나 염증 이런 것들을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다른 곳까지 아주 침범을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를 직접적인 약의 작용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이제 봉약침입니다 벌독의 치료 성분을 주사제 형태로 병소에 주입하는 봉약침은 봉침이라고도 하는데 강력한 천연 진통소염제입니다 신경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신경통, 절임, 이상감각 이런 곳에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벌독이 독에는 신경독과 혈관에 작용하는 독이 있는데 벌독은 신경독이에요 그래서 일단 주입을 하게 되면 신경에 바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생긴 염증이나 문제점들을 직접적으로 바로 제거를 하는 그런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모든 경우는 아니라 한약치료도 경우에 따라서는 병행을 하게 되는데 요통의 발생 원인을 오장육부에 한열, 허실, 음량으로 나누어 보고 각 경우에 맞게 다양한 한약제의 조합으로 탕약을 구성하게 되는데 특별한 단발성 원인 타박상이나 외상 그런 것에서부터 뇌과적인 원인 오랫동안 낫지 않는 그런 경우까지 모두 한약으로 치료가 돼요 몸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네요 네 그런데 단순하게 다친 경우도 한약으로 굉장히 금방금방 통증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왜 근육이 뭉쳤는가에 대한 원인은 더 깊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자세가 안 좋다고 하는데 또 한 방에서는 더 깊이 봐요 자세가 단순히 안 좋았다고 다 안 좋아지는 건 아니죠 네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소화기 문제가 있어서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고 신장이 뭐 허해서 보통 신장이랑 뼈 관절 허리 이런 것들이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한약에서는 그래서 신장의 뭐 음양이 이제 허한 것인지 기능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허리에 요통이 생겼으면 이제 신장을 치료를 하면은 허리가 좋아지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은 특별히 이제 한약이 좀 많이 치료에 도움이 되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골신경통의 예방법이 좀 있다면 원장님 알려주세요 네 자골신경통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네 평소에 이제 앉아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다른 자세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네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종이라면 시간 1시간마다 30분마다 시간을 정해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가볍게 걷고 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꼭 하시고 네 그게 하는 것이랑 안 하는 것이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군요 어 그리고 이제 허리 엉덩이 근육 그리고 엉덩이 속에 있는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효과적인 운동이 근육을 강화를 함으로써 네 뼈와 뼈나 인대와 더불어서 상용작용을 하면서 척추가 휘거나 불안정해지는 것을 적절히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권장을 해드리고 아 기립근과 기립근이라고 하면 허리 척추를 잡고 있는 양쪽에 있는 근육을 말하는데 그것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리프트 동작이나 스쿼트 동작 이런 것들을 통증이 생기기 전에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통증이 있는 와중에도 가볍게 운동을 보조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기본적으로 디스크가 옆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뼈를 이렇게 척추를 잡고 있는 양쪽 근육들에 균형이 안 맞는 경우에 그렇게 되거든요 한쪽은 너무 강하게 잡고 한쪽은 좀 느슨하게 잡고 있으면 뼈가 한쪽으로 쏠리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잡고 있는 것이 놓으면 되는데 그게 안 풀어지고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이제 그 상태로 굳어버리고 거기에서 염증이 생겨서 통증도 생기고 그다음에 척추가 실제로 그쪽으로 휘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튀어나온 것이 또 신경을 압박을 하니까 거기에서 절임이나 통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렇죠 오늘 자골신경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해 주셨는데요 자골신경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강의 오늘은 권순기 원장님께서 자골신경통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차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 보호감 튼튼 보호감 네 오늘 주인공은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향이 일품인 바로 유자인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감기 예방을 위해서 남녀노소 그리고 온 가족들이 유자차를 끓여 마시곤 하는데요 유자차가 비타민C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감기 예방이 좋다고 하는데 그 밖에 또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유자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유자는 성질이 서늘하면서 맛은 달고 신맛이 나는 과일인데요 그렇죠 동의보호감에는 유자가 술독을 풀어주고 입냄새까지 없애줘서 숙취에 아주 좋다고 되어 있고 본초 강목에서의 유자는 뇌혈관 장애로 발병을 하는 중풍에 아주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유자 속에는 비타민C 그리고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네 발안, 해열, 소염, 진해작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또한 유자에 들어있는 리모넨 성분인 성분은 목에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기침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유자 속에 리모넨 성분과 팩트인 성분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네 혈액순환을 촉진을 시켜서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 발생을 하는 고혈압을 예방을 하고 신경통에도 좋은 약혈을 나타내는데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유자는 구연산과 비타민C 함량이 높아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소화액의 분비를 도와서 피로를 덜어주는 강장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음주 후에도 유자 속에 풍부한 비타민C가 주독을 빨리 풀어주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다른 과일에 비해서 칼륨 함류량도 월등히 높아서 성장기 어린이들의 골격 형성과 성인의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고 껍질도 함께 먹기 때문에 섬유소가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안 그래도 많이 먹고 있는데 더 많이 먹어야겠네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 무감 오늘은 유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희방송 TV는 스카일라이브 채널 187번 KT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유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에브리원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흥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흥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순기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는 150이고 나이는 43년생이고 네 그러면 75치고 네 키로선은 한 30킬로만 한 초반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제 옆에 권순기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내 대구 있는데 예 예 예 내가 천식이 좀 있어가지고 약을 타다 먹는데 대학병원에서 네 네 그래 이제 초음파를 한번 찍어보자 해서 초음파를 찍었는데 폐가 많이 안 좋다 그래 예 네 그래서 네 재생이 됩니까 물어보니까 재생은 잘 안된다고 이렇게 하길래 한의아 쪽으로 예 먹어만 좀 되는가 싶어서 상담 좀 받아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네 10년 정도 되셨다고요 예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음 좀 오래되셨는데 그 사이에 다른 한방 치료는 받아보셨나요 아니에요 어 한의원에는 안 가보셨어요 예 예 그럼 천식 약만 드시고 계시고 예 예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지금은 안 심합니다 이제 처방해야 약 먹고 한개 기침도 안 나오고 가래도 별로 없고 그래 폐가 많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 염려가 돼서 전화 한번 드리받습니다 예 그 약을 안 드시는 때도 있나요? 아침 저녁으로 먹습니다 그 약 처방했는 거 그건 이제 안 빼고 꾸준히 다 드셔오셨던 거네요 그죠? 예 예 폐가 지금 초음파 검사상 좀 안 좋다고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네 또 그 교수님이 CT를 한번 찍찍 하거든요 네 어 CT요? 예 예 일단 현재는 뭐 기침이나 가래 이런 것들은 없으시죠?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음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잠 요새는 잠도 잘 가고 밥도 잘 먹고 예 소화도 잘 되시고요? 예 소화는 요새는 때문에 변비가 하면서 오거든요 변비요? 예 예 대변은 변비가 가끔 오고 예 설사가 있을 때는 잘 없으시고요 예 음 소변 보시는 건 큰 문제는 없으시고 예 소변은 잘 봅니다 음 일단은 그 자세한 거는 어머님 이제 직접 보고 어 제가 어떤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 일단은 한 방에서도 굉장히 이제 천식이나 폐렴 이런 경우에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어 특별히 이렇게 오래 되셨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한 번에 좋아지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어 어 약약을 그 장복을 하시게 되면은 어 소화기나 어 대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어 특별히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다면은 약을 좀 점점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고 예 만약에 한의원으로 오시게 된다면 예 어 지금 드시는 약을 어 한 번에 끊기보다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예 한약을 같이 병행해서 복용을 하시는 게 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의원에 가서 한번 그거 그거 한번 해볼까요 예 가까운 한의원에 예 네 네 지금 뭐 폐가 어 안 좋다고 하는데 어 그게 이제 어머님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도 한번 좀 봐야 되고 예 음 기본적으로 폐가 좀 체질은 내가 소음인입니다 소음인이요 예 어 그렇게 한의원에서 들었어요 아 예 음 몸도 많이 차고 이제 예 음 소음인이라고 하면은 어 몸이 차한 것보다도 일단 위장이 차가워지기 쉬운 체질인데 예 어 위장을 따뜻하게 주는 음식을 좀 많이 드시고 어 그 한약도 마찬가지에요 어 그 약한 위장을 좀 도와주는 약을 복용을 하시고 어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폐도 이제 좋아지거든요 아 예 예 그 폐가 안 좋다고 해서 폐 관련된 약만 먹는 건 아니고 예 예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은 어 주무시는 거나 소화 이런 거 대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예 약을 처방을 합니다 어머님이 지금 변비가 있으신데 예 가끔 있으신데 어 대변이 잘 통한 폐랑 대장은 기본적으로 짝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변이 변통이 잘 되게 되면은 폐도 좋아지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침 치료도 좀 자주 받으시고 기본적으로 한약을 드시게 되면은 어 훨씬 많이 좋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 예 결국에 목적은 어 양약을 조금씩 줄여 가다가 안 먹고도 건강에 지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예 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침 같은 거는 원장님 침 같은 거는 내가 잘 안 맞았거든요 안 맞으셨다고요? 예 아 맞아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다고요? 예 허리 한번 다쳐가지고 내가 여기 가까운 하늘에 가서 침 맞은 게 효과를 봤습니다 예 침 치료도 그 폐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한번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예 감사하고 고맙고 예 네 어머니 어깨가 잠깐만 한마디만 예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다음분이 계속 기다리고 계셔서요 상담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170이고요 네 무게는 75kg 나가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5kg요 네 지금 제 옆에 권순규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가 불편하시죠? 예 제가 파키슨 병이 걸린 것 같은데 네 파키슨 병은 약이 없나요? 어 이걸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병원에서 확실히 받지 않고요 네 파키슨 정세가 파키슨 병 같다고 음 그렇게 병원에서 들으셨어요? 예 어 지금 증상 중에 제일 그 특징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어떤 것인가요? 손 떨리는 거요 손 떨리는 거요? 예 예 예 그거 말고 다른 데는 괜찮으시고요? 다른 거는 봤을대로 괜찮은데 팔을 조금 오래 들고 있지 못해요 음 이게 증세가 어느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다고요?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6개월이요? 예 점점 심해지시나요 증상이? 예 팔 떨리는 게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 따로 약은 안 드시고 계시고요? 그 한 달 전에 약 처방해줘서 먹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네 예 파키슨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지금 따로 드시는 약이 그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어 치료가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가 되기 쉽지는 않거든요 아니 팔 떨리는 거만 네 손 떨리는 거만 네 실사도 할 건데 손이 떨려가지고 숟가락 일을 못해요 그거를 이제 떨림을 줄일 수는 있어요 떨림을 줄이는 치료는 할 수가 있고 지금 한 방에서는 치료를 안 받아 보셨죠? 네 예 파키슨 이제 어 앓고 계시는 분들이 한의원에도 많이 오시거든요 네 예 그 오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떨리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진행이 되는 것을 막는 쪽으로 치료 목표를 세우고 어 기본적으로 치료를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떨리는 게 좀 덜해집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은 어 침 치료를 하고 기본적으로 파킨슨이라는 병은 음식을 좀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음식이요? 예 예 그래서 어 체질적으로 어 어떤 체질인지 한번 간별을 해보시고 체질에 맞는 음식을 드시면 어 좋아지게 됩니다 태어민 같은데 태어민 같으시다고요? 예 어 그거는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내 생각에 아 그래요 어 그 체질이 진단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좀 자세하게 진찰을 받아 보셔야 돼요 음 체형이나 성격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면은 오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 전문으로 하는 그 한의사한테 어 어 여러 오랜 기간 동안 좀 진단을 받아 보셔야 정확한 체질을 알 수가 있고 음 체질을 어디 가서 검사하면 돼요? 어 체질을 전문적으로 어 어 보시는 한의사 분들이 계세요 사상 체질이나 팔 체질을 어 어 어 어 어 일단은 한번 그 찾아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아 보시고 어 어 파킨슨 병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뭐 한 방 치료를 받아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난 후에 어 어 음식을 조절을 잘 하시면 떨림이 기본적으로 줄어들고 어 그리고 이제 어 떨리는 손이나 이런 경추 이런 것들이 어 어 직접 침이나 약침 시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도움이 예 근데 저 어깨가 한도막 이렇게 절이고 부르더만은 손이 떨리기 떨리서 검사를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그 그 팔 이제 굽히면 알통 나오는 데 있죠 네 거기 거기 박 죽었어요 박 죽고 삼각근 삼각근도 옆에 삼각근도 네 죽었고 죽었고 네 제가 봤을 때 파킨슨 병도 원래 팔에 힘이 없으니까 네 그 힘이 없고 그럴 수가 있는데 어 파킨슨인지 아닌지도 제가 더 정확하게 그 진단을 받아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검사는 뭐 양 양에서 양 약 에서 검사는 다 해봤어요 네 MRI도 찍으러 간 데서 다 찍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확실히 확실히 파킨슨 병이라고는 다 안 하고 아버님 아버님 네 시간 관계상 상담을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지금 전화 받는 원장님 네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을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 상담 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뒷번호 1255 쓰시는 분 저는 올해 72세고요 몸무게 55kg 여성입니다 무릎 신경통으로 30년 가까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걸을만 하고 통증만 있는 상태여서요 꼭 수술을 해야만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한데요 네 이 수술을 병원에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수술은 조금 최후로 보류하는 게 좋겠네요 뒤로 보류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네 기본적으로 통증만 개선이 되면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부어서 걸음이 힘들다든지 물이 많이 찬다든지 하여튼 제가 자세히 봐야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무릎은 한번 아껴서 쓰는 관절이거든요 그렇죠 원래대로 돌리는 것은 무릎은 어렵고 안쪽에 연골이나 연골이 닳았거나 인대 손상이 있는 것은 치료가 가능한데 연골이 닳은 것을 다시 재생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 쓰시고 주변에 염증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때는 수술을 한번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나서 그래도 통증이 남아 있다거나 걷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또 기간을 좀 더 길게 봤을 때 다시 또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 분들이랑 상담을 하고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수술을 하고 나서 기력이 엄청 떨어지셔서 그것 때문에 더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수술을 끝까지 보려해 보시고 통증이 싹 없어졌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건 어렵겠죠 한 방에서 치료하고 치료하시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당연히 그 정도는 막을 수가 있고 치료도 할 수가 있으니까 연세가 많이 있으시다고 해서 더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한 방 치료를 제가 좀 권해드릴게요 그렇군요 이 정숙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허리랑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먼저 갔던 병원에서는 협착증 나중에 간 병원에서는 자골신경통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았고 병원 두 곳 모두 수술을 권유하시는데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 운동을 하면서 참고 있는 중이에요 자골신경통이랑 협착증이 어떻게 다른 건지 알고 싶고요 한의원에서 침으로 치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추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협착증과 자골신경통 이런 것들은 아까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협착증 때문에 신경통이 오기도 하고 신경통인데 협착증이랑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실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치료를 할 때는 그거 병명 자체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는 않아요 그게 치료에 크게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굳이 다른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좌골신경통은 부위가 아까 말씀드린 엉덩이에 속 깊이 있는 좌골 그쪽을 지나가는 굵은 좌골신경의 주변에 압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허벅지나 종아리, 발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기는 것 엉덩이가 아플 수도 있고 좁게 말하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좌골신경통이고 협착증, 협착증은 좀 더 크죠 더 뿌리에 있는 허리 허리에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협착증이 생기게 되면 특징이 허리가 굉장히 뻣뻣해지고 오래 걷기가 힘들어요 걷다가 좀 쉬었다 가야 되고 걷다 쉬었다 가야 되고 그런 좀 특징적인 증상이 있고 그래서 협착증 때문에 그게 지속이 되다 보면 좌골신경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들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꺼려진다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수술은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한의원에는 수술을 하기 싫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그런 분들 대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침치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봉침치료 이런 것들은 횟수가 많이 걸리기는 해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횟수가 기본 30배 이상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좋아집니다 분명히 걷는 거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기본적으로 염증이 제거가 되고 통증이 줄어들면 생활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되시면 유지치료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얼마든지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추나 요법도 잠깐 물어보셨는데 추나도 좋죠 추나도 기본적으로 이제 신체가 보면 좌우 밸런스가 보면 잘 무너지거든요 그런 것들 짧아진 것들 긴 것들 이런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이제 뼈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것도 한 번 치료를 해서 한두 번 치료해서 안 되고 추나도 여러 번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침치료 약침치료 병행을 하면 효과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사민에서 6년근 홍삼순의 꼴들을 드립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